뚜둥 이몸 등장 어? 바보 곰돌이야 뭐.. 머리가 그게 뭐냐 바보 곰돌이 어? 내 머리가 어때소? 하하하하 무슨 원시인 같은 스타일이냐 희.. 희.. 보는 눈이 없구나 나 동생 이건 우리 공족들 사이에서 대대로 인기 있는 엘레강스, 마제스틱 앤 빨라리 꼬불꼬불 라면 먹고 싶어 중세 귀족 파마란 말이다 어? 완전 원시인 같구만 무슨 중세 귀족이람 하하하하하하 우가 우가 우가가 아.. 한국말로 하라고? 어? 그럼 너야말로 그 머리는 뭔데? 띠! 어? 그러는 봤나 이것이 바로 미래용 사이버네틱 러버틱 마그네틱 뾰족핏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이다 잡지에서 보고 열심히 따라해봤지 어? 너야말로 원시인 같거든 그.. 후.. 후.. 우가 우가가 우가 우가가 우우우가가가 우우가 우가 우가 다키 우가우가 우가치까 우가 우가 다키 우가 다키 우가 아니 뭐야 둘 다 무슨 일이야? 우가 우가 차 우차 가 우가 우차 우차 뭐? 둘 중 누가 더 원시인 같냐고? 우가 음.. 내 생각엔 이미 둘 다 너무 완벽한 원시인인데? 우가? 둘 다 연극이라도 나가는 거야? 우승하겠는데? 다음날 우가 아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우가 우주 우.. 감사합니다.